이제 언택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여긴 제 방인데요 제 방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 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 사무실인데 저 밖에는 있고 저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또 여기 이제 제 방을 저 뒤에서 그 뒤에서 여기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 방에서 광명에서 광명역입니다 광명역 보시면 한 번씩 여기 오시면 여기 숲에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사람 아무데나 회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금 각지피에다가 좀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충고도 하고 달려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서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그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포인터가 있고 올라가면 이거는 파워포인 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하듯이 이거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퍼져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저처럼 아무데서나 회의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금 각 티피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서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준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그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인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파워포인 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하듯이 이거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커져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실용 책상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방송국을 우리는 아니죠 모니터 카메라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저는 이 장비 작동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공지능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PD들이 방송을 할 때 하는 기능을 전부 이 안에 거룩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고 지능형으로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장면을 이렇게 다 자동으로 바꿉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게 되면 이쪽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TP 쪽에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학생 쪽에서 비대면 학생이 질문하면 이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대면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이걸로 보이는 거가 비대면으로 보는 학생들이 보는 장면 지금 이제 TP에서 보시고 있는 장면 그 화면이나 또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학생이 장면 같으니까 만약 이걸 교실에서 지금 TP 지원장님 보고 거기 세미나실에 이거를 교탁에 넣읍시다 그래서 여기처럼 교탁에다가 이거를 이런 식의 거를 넣어놓으면 거기서 하는 모든 강의는 전국 전세계로 동시 방송이 되고 운영자가 없이 방송 수도 있고 운영자를 뽑잖아요 운영자 한 달에 뭐 3,400씩 나가는 걸 안 하더라도 혼자서 다 하니까 이게 그냥 되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이제 그 저 포인터를 이거 이제 로지텍에서 나오는 일반 포인터잖아요 자이로 포인터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 이 포인팅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쓸 때 아무 이렇게 한 번만 셋업을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살짝 해 놓게 되면 여기 와서 강의하시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원격지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가 안 되면 여기서 제가 방송하기를 누르면 바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같은 화면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터로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파워포인트로 가서 설명하려면 다시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다음 장을 누르면은 바로 다음 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거 하나로만 강사가 오시면 포인터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게 해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스튜디오 부조정실 주조정실을 다 이 회의실에서 해도 여기다가 회의실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개인 방송국도 할 수 있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모든 팀장들이나 회의실에는 다 이 장비로 넣게 되면 회의는 회의 공간에 온 사람만 하는 회의가 아니라 회의 공간에 오지 않은 사람도 회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실 용도 이렇게 모니터까지 다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세팅에 그냥 갖다가 넣어주면 바로 됩니다 이 안에는 수백 가지의 템플릿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템플릿인데 이런 것들이 되고 이 방식으로 하는 강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거는 저 책상 하나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일체가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스튜디오에 와서 카메라들을 넣어서 장면을 바꿔서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나운서 얘기하는 어깨거리에다가 이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이제 이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포인터로 그려가면서 마킹해서 다 됩니다 전자칠판처럼 어 그리고 그 작동이 이 자동으로 된다 예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스튜디오는 이제 만들 변경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초보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다가 제가 이제 다른 로고를 하나 이렇게 했다가 저희도 다른 로고를 넣으면 이 로고가 쭉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혀 전혀 모르시는 포토샵이든 3d맥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무한대에 스튜디오 책상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여기 그 스튜디오는 이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초보자들도 예를 들면 저 이 장면에다가 제가 이제 그 다름 로고를 하나 넣겠다라면 저기다 다른 로고를 넣으면 이 로고가 쭉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혀 전혀 모르시는 포토샵이든 3d맥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무한대에 스튜디오 책상도 바꿀 수 있고 스크린 크기도 여기를 바꿀 수 있고 해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스튜디오 디자인을 다 만들 수 있게 그 제공을 이 장치 안에서 하게 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이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 한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이 카메라맨이 하듯이 뒤로도 보낼 수 있고 앞으로 보내 세팅을 다 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장치를 사무실에 넣어놓고 저처럼 마음대로 전세계랑 소통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원장님도 보시는 이 화면을 보는 것이 제가 거기 가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기술은 우리 한국에서 뭐 만들고 저희가 뭐 mbc 그 mbc 박인지가 하는 그 날씨 이런 거 다 우리나라 기술을 했던 거거든요 mbc 에 저희 넣고 tv 조선 이런 데 다 이 방송을 쓰던 건데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방송하려면 프로그램 스튜디오 어디 스튜디오를 써서 어떻게 가지고 할 건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스튜디오를 세팅하고 거기다 이제 여러 카메라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그 카메라 안에서 이제 그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맨들 스튜디오 제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장비 운영 그리고 그걸 td pd 가 움직이고 아나운서랑 토크팩을 가지고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대에서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방송 문화를 만들자 결국 방송국에 썼던 이런 그 보수적인 방식의 장비나 장치들을 혼자서 1인 강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문화를 바꿔서 특히 지금처럼 그 언택 시대가 됐을 때 언택으로 보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스마트 교실이 과거 컨택에서의 스마트 교실 보다 더 수업의 질적 상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컨퍼런스 프리젠테이션 컨퍼런스가 그동안에는 텔레 컨퍼런스가 안 되던 시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중에 이 기술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버추얼 보드 일렉트리 보드죠 이렇게 보드를 칠판하는 거 VR 카메라 가상 실제가 아닌 가상 카메라죠 카메라 한두 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효과를 넣는 걸로 이제 저희가 특허도 내고 지금 전세계 특허도 이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있는 장비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주 쉬운 프로그램부터 좀 고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한번 장비를 설치하면 프리젠테이션 한번 하면 그 프리젠테이션 비디오는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화상회의도 지금 줌을 쓰지 않고 지금 줌 쓰고 있지만 이 포스텍에서 지쥬라는 오픈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개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도 저희가 서버까지 예를 들면 어느 연구소에서 보안 문제가 있다면 서버까지 다 설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항공대에서 만든 최근에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화질도 좋고 무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 온프레미스로 거기마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전세계랑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서버로 구축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교실들을 컨퍼런스룸이다 미팅룸이다 헤이시다 하면은 스크린을 꼭 테레비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이가 많잖아 여기에 지금 그 줌 나오는 화면이 여기 있고 재출력 나가는 게 여기에 있고 페이스북 방송 지금 조금 해보고 있는데 페이스북 방송 여기에 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줌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교실에는 이 프로젝터들을 다 연결해서 저희가 그 이 스크린에 여기는 뭐 그 광주 집 분원이 나오고 여기는 어디가 나오고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인테리어를 교실 안에 오면 극장 한 것처럼 멋있게 뭐 나이가라 폭포에서 어 그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게끔 이 비디오 월 기술 그 파사드 기술이죠 그걸 여기다 집어 넣게 해서 교실도 이렇게 저희가 썼던 이 방송 월 기술을 집어 넣어 가지고 교실에 오면 이 프로젝터 하나가 아니라 여덟 개 정도를 벽을 다 해서 만 루맨스짜리 요새 프로젝터가 한 6, 7백만 원이면 되니까 그걸로 스크린을 다 넣게 되면 그 스크린에 모든 팀장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연구소 안에 있는 팀이 다 나와서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집어 넣어서 지금은 이런 이제 그 칠판 판서 기능을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월드 전부 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방송이 있는가 하면 또 교실같이 인테리어를 지금도 이제 거기 이쪽에 지금 그 치원장님 회의실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그 복잡하잖아요 여기 화면이 그런 거를 전부 이제 스크린으로 샥 내리면 완전히 그 멋있는 인테리어를 매일 바꾸는 빌게이트 집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룸 컨트롤러 까지를 만들어서 이제 바꿔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해서 이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정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세미나룸이나 뭐 기술개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거 했을 때에 그 내용이 공유되고 남고 또 함께 이제 회의가 될 수 있는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 그동안에는 어 텔레 클래스 텔레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이 텔레비디오는 되지만 프레젠테이션 안되잖아요 저희가 텔레 프레젠테이션 덫컴 그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쳐보시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나옵니다 그걸 정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우리 다림을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대전 tp 에 이제 이걸 해서 tp 안에 있는 컨퍼런스 룸들을 다 이 장비를 넣어서 사용료를 좀 받으면서 서비스도 하고 또 행사를 할 때는 저희 가서 촬영도 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최원장님하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어 질문해 주시죠 오늘 시간을 한 10분밖에 하루를 안 해주신다 그래 가지고 막 빨리빨리 했습니다 지난번에 화학연구소 한번 갔었는데 저희 직원도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강당에 이런 방식으로 멋있게 해서 그 분원들이 전부 거기 나오면은 전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낌이 나옵니다 이게 거기 이제 프롬터도 나오게 하고 조금 더 우리가 V7000이라는 제품으로 지난번에 이제 애트리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몇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좀 하십시오 네, 네 이제 어떠셨나요? 이 얘기하면 되나 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 그, 그 저희 문화가 네 사실, 활멘회의에서도 사실 투모를 잘 안하고 독성화가 좀 안 돼 있는 문화인데 그렇죠 미대면 근데, 예를 들어 투모문화가 훨씬 활성화가 네 그래야 사실 이런 기술들 가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실 분들은 교실에 와서 보고 만나고 또 하고 모두 못 보게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해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보게 할 정도는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가라옥께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 주면 내가 무슨 노래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가라옥께 가면 마이크 서로 뺏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민의당에서 이걸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방송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그러시다가 말씀하실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나오고 녹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큰 시장이잖아요. 지금 이런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있는데 그중에 1%만 우리가 해도 뭐 방대한 시장이다. 100% 다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걸 먼저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대표님 진문제 저희 이동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집사는... 네 식사가 하시면 이렇게 다 먹으나 뭐 일단은 그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회장님 차 입고 회장님 차 입고 회장님 차 입고 감사합니다.